한 동원뜸 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검찰 부장관이라고 해야지 한 동원 비번 까야지 그래야 공직자 되지 아주 그냥 당당하더구만 떳떳하면 비번 까 어, 간주져 있는데요? 한 동원 카톡 가야지 김건이랑 주고받으면 카톡 가야지 300번인가 400번인가 카톡 했다지 당당하면 까야지 한 동원 검사에 됐지 그러면 제대로 검사 받아야지 검사니까 검사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잘 받아야지 다 쌩 거짓말하고 감치고 이놈이 한 동원뜸 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이제는 뭐 비대위원장 검찰 부장관이라고 해야지 윤석열 다깐이라고 해야지 김건이 카톡 집사라고 해야지 아우 동원이 카톡 비번도 까고 니 가식도 까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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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